I don't say you want What's that? 어, 안 나요? 응, 들어올 때 나 살던 동네에서 너랑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 늦어져도 그럼 미란씨한테 좀 부탁하지 안돼 언니가 그럼 혼자 다 먹는다 말이야 난 너희랑 둘이서 하나 먹고 싶어 가슴이 야바버리고 죽어 살고 싶으면 떡볶이 꼭 사가야겠다 꼭 살아서 돌아와 영영이야 알겠어 나 몸 나한테 돌아가는데 나 몸 나한테 돌아가는데